이 루틴 연장은 그 며칠 전에 승혁이 형이 알려줬던 약인데 눈이 아프다니까 형이 추천해 주셨는데 정말 이거 먹고 눈이 진짜 하나도 안 아파 완전 효과책방 대박 승혁이 형 감사합니다 이 맥캐라 구버틀은 아마 이게 전세계 마지막 남은 구버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우크라이나 보드카 뉴욕 살면서 특히 매환찬 살면서 생선 먹고 싶을 때마다 빻아서 이렇게 피심치스 먹어서 생선 보충했어요 미국 가서 이렇게 좋은 게 한국에서는 NFL을 볼 수가 없었는데 여기는 빠우면 다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저번 시즌 끝으로 은퇴했던 브래디 와 진짜 NFL 반지위 우승관위 7개가 가진 전화를 샀기에 완벽한 패스 영화나 만화보다 더 말도 안 되는 패스 대박 이제는 대세 너무 아쉽네요 일단은 그래도 많이 봐서 온 정도는 뉴욕 퀸타니타운 부시러 왔는데 1차는 역전구이 일단 이거는 오리구이 그리고 대창구이 그리고 이제 오리, 대창 쟤는 아마 장어구이 여기 너무 맛있어 반찬도 너무 맛있고 사장님도 이거 전주 분이신데 반찬 다 맛있고 음식도 맛있고 가격도 괜찮아요 뉴욕 퀸즈 한인타운 부시기 2차로 마제소바 이거 마제소바 그리고 자루소바 그리고 미소라면 미소라면 내꺼 마제소바 그리고 이게 시오라면 4명이어서 다 다른걸 시켰네요 나는 일단 여기 마제소바 너무 먹고싶어가지고 거의 어찌게 보면 처음 먹는 마제소바 라서 야 맛있겠다 일단은 비비기 천천히 일단은 국물맛도 보고 형꺼 시오라면 국물도 맛보고 그리고 이거 미소라면 자 내꺼 마제소바 잘 비볐어요 맛은 어떨까 아 근데 진짜 이게 맛있다고 얘기 듣고 왔는데 아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물론 이날 저 술을 먹고 가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마제소바가 어떻게 보면 이게 비빔소바인데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 아 아직도 그때 이 맛이 또 그냥 날아가네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영상 전체적으로 후시동왕은 처음인데 다음엔 더 녹음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서툴러가지고 맛있는데 많이 영상 올리겠습니다 이 사진 보다시피 진짜 맛있었어 아 너무 맛있어갖고 내가 그래도 다 먹기 전에 한번 더 찍은 거예요 이제 여기 꼭 가보세요 어 맞ás어봐 끝